적절한 용도를 찾지 못하고 매각도 쉽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폐교 시설이 경북에만 5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도 폐교 활용 방안을 찾아내느라 애를 쓰고 있는데, 가치가 떨어지거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답을 찾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윤경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문을 닫은 영덕군의 한 폐교입니다. 7년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는데, 교육청이 폐교를 매각하거나 대부하려 해도 활용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희망자가 덜어 있긴 했는데, 대부료나 매각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한몫했습니다. 기왕이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복지시설로 활용되면 낫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좋지만, 분닥실 그러면 초원의 조용한 마을에 실어할 수도 있지. 경북 동해안의 경우 임대나 매각 계획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폐교는 울진죽변초등학교 화성분교장과 영덕강구초등학교 직천분교장, 야성초등학교 매정분교장 등 3곳, 포항도 기계초등학교 기소분교장 등 2곳이 남아있긴 하지만, 해양생태체험교육관 등 용도가 정해졌습니다. 교육당국도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활용처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이 보유한 폐교 240여 곳 가운데 새 주인이나 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57곳. 폐교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방치된 폐교가 혐오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폐교시설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교육당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인구 감소와 농어촌 인구 유출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폐교. 폐교가 마을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해법을 찾는 전북의 사례처럼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윤겸보입니다.